다들 안녕! 메리 크리스마스 & 할빈니어어어 생각해보니까 올해 누구보다 멤버들이랑 같이 보내는 시간 제일 많잖아요 진짜 지쳤을 때 같이 있고 행복한 날들도 같이 보냈고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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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은 것들 같이 보냈잖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고마워요 항상 내가 말했는데 또 말할 거예요 멤버들한테 너무너무너무 고마워요 그래서 앞으로도 꼭꼭 함께 합시다 오래오래 오케이? 사랑해요 여러분